자 요번에는 목걸이에서 혼동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입이야 여기서 다 보내주고 이렇게 가야해요 여기서 여자를 보내주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식으로 자 마무리 여기서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자 마지막 파트너다 파트너만 안아주는거 이렇게 안아주고 안아주고 이런식으로 그래서 훅까지 쳐서 이렇게 해서 돌릴때 어깨찍고 어깨찍고 두 번 찍으면 두 번 놀아요 다시 자 요거를 자 여기서 밑으로 건너가서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기술인데 요렇게 가는거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틀어주고 여기서 여자가가지고 다시 자 요거는 똑같은데 요번에는 이렇게 목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자를 보내주고 이렇게 목으로 여기서 여자를 보내주고 이렇게 목으로 자 마무리 그대로 보내서 뒤에서 텐션 텐션 줘서 이렇게 마무리 하세요 자 다시한번 다시한번 보시면 목걸이에서 손잡고 건너가서 건너가서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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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면서 요렇게 다시 보면 목으로 이렇게 이 목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왜냐면 나중에 여기서 호가시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호가시 들어올 수도 있고 허리에서 호가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포인트는 포인트는 보내주고 남자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는게 포인트 이렇게 보내주고 앞으로 그래서 마무리 여기서 남자가 들어가가지고 오른손으로 돌려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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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